저는 OO가 뭔가 좀 그런 향기가 나요. 옛날에 그 삼성 SDI 향기가 자꾸 나요. 저는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다른 데서는 안 했는데 상당히 주가가 진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OO 되게 좀 다크호스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OO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염블리 염승환 부장이 알려주는 4월 실적 시즌 이후 투자 전략과 탑픽 종목,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에서 만나보세요. 주식대학 봄학기 수강생 전원에게는 무료로 VOD 수강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삼프로TV의 점프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요. 2018년 3월 팟캐스트 신과 함께 업로드 됐던 음원을 재편집한 영상입니다. 삼프로TV 유튜브 채널 생기기 전에 저희가 제작했던 컨텐츠들 가운데 이건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초심 이거 다시 한번 좀 다지시고 또 기틀을 탄탄하게 하시는데 도움 드리기 위해서 꾸준히 앞으로도 좀 선별하고 재편집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의 신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 정채진 전원 투자자님 모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고를 잠시 저희가 3부에서 해드렸던 대로 과연 우리 정채진 프로님은 기업평가를 하는 방법을 아까 워렌 버핏 부동산 투자에서 두 번 성공한 케이스 지혜를 어떻게 본인의 투자와 매치를 시키셨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잠깐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제가 투자한 사례를 한 3개 정도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KG 이니시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제가 과거에 투자했던 회사고 지금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는 회사들이니까 지금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과거에 성공하셨던 경험입니다. 이 회사는 제가 2012년부터 투자를 했던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건 어떤 거냐 하면 인터넷에서 우리가 옷을 살 때 인터넷 상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제가 LF에서 남성 정장을 하나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남성 정장을 살 때 결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용카드로 제가 결제를 한다 그러면 신용카드로 하거나 아니면 무통장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럼 중간에 그걸 이어주는 회사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케이지 이니시스와 같은 회사가 한 4개 정도 있었는데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선점을 하면 후발주자들이 쉽게 침투하기 힘든 효과를 전문용어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잖아요. 마치 네이버가 검색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그 뒤에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 그게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 이 4개의 회사 정도가 시장이 커지기 전에 선점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2012년에 거의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옷도 사고 어떤 물건도 주문하고 실제로는 예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물건 사던 것도 온라인 매장에서 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늦은 건가요? 네. 저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빠른 사람들은 그 전부터 사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커지는 시장이었습니다. 마치 아마존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계속 사는데 한 번 사보면 이게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한 개 사던 걸 두 개 사기도 하고 세 개 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발견했을 때 이 시장이 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장기적이라고 하면 워렌 버핏이나 다른 대가들처럼 10년, 20년 이렇게 볼 능력이었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장기적이라고 하면 3, 4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정치진 후보님의 장기는 3, 4년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길면 한 5년 정도. 그 정도로 제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는 성장할 거다. 그런 확신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보고서상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제가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웬만하면 시장이 커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사업 보고서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잡지 같은 걸 통해서 이 시장이 얼마나 빨리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부동산 투자에서 말한 장기 성장성이 좋다라는 상황에 맞는 회사였던 거죠. 사업에 대한 이해는 옷을 사보신 경험을 통해서 좀 지적하셨고. 그리고 간단하게 회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사업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면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에 물어볼 거는 그러면 그렇게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한 얼마 정도 받느냐 그것만 한번 회사에 물어보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식당 가면 신용카드 긁고 나서 찌릭찌릭 영수증 나오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가 온라인 쇼핑몰에는 있기가 어려우니까 그 기계 역할을 대신하는 게 그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그 회사죠. 오프라인상에는 벤 회사라고 하고 온라인에서는 내 실물 카드를 주고 네가 찌직찌직 긁어 이게 안 되니까 그 역할을 해주는. 그게 뭐 특별한 기술은 있는 게 아니고 선점한 효과. 건당 얼마 수수료 받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제가 발견했을 때가 2012년인데 이거는 한번 듣는 분들이 HTS를 켤 수 있다면 한번 키고 주봉을 한번 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주봉을 한번 좀 열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매출액이 2007년도에 78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1,056억 원. 그다음에 2009년에는 1,300억 원. 그다음에 2010년에는 1,599억 원. 꾸준하게 계속 성장하네요. 네. 2011년에는 1,814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서 11년까지 5년 동안의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발견했을 때 2012년 반기, 상반기가 끝났을 때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익은 어떻게 됐냐면 2007년도에 19억 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 63억 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71억 원. 2010년도에 128억 원. 2011년도에 149억 원. 그다음에 2012년도에 반기에 107억 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시가총액이 1,600억 중반에서 1,7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 회사가 상장됐을 때는 PR, 그러니까 시가총액과 이익의 비율이 한 30배 정도 됐었습니다. 30배. 20억 정도 이익 났으니까 시가총액 600억만 돼도 30배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007년, 8년도에, 8년도 63억인데 이 시가총액 수준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제 주봉 차트를 보면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라인을 하나 그을 수 있거든요, 옆으로 쭉. 약간 시가총액은 중간중간에 변동을 했지만 큰 대세는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3,000원에서 한 5,000원 사이니까 그 정도? 네. 2008년, 9년도에는 왜 PR이 높았냐면 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높게 봤던 거죠. 그런데 제가 발견했을 때 2012년 반기에 영업이익이 107억 원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1,67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기업들은. 그걸 감하고 보면 2012년 반기를 기준으로 연간 실적을 추정을 해보면 대략 PR 9배. 그러니까 이익률로 치면 11%. 워렌버핏이 아까 전에 농지를 살 때 한 10% 이익에서 했잖아요. 그거보다 약간 높은 11%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매출액을 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증가폭도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가 주변에 한 4, 50명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있냐. 그런데 사고 있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빨리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한 4, 50명 물어봤는데 한 절반 정도는 온라인에서 사고 있고 절반 정도는 사고 있지 않다. 성장성을 거기서 보셨군요. 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살 거야 계속. 한 번 산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다 살 거다. 왜? 라고 물어봤더니 편리하다. 그러니까 옷 같은 거는 사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네. 매장에 가보고 온라인이 조금 더 싸니까 온라인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라면. 네. 라면 같은 거는 온라인에 사줄 수 있죠. 그런 거는 품질이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장이 사업 보고서 상에서도 장기 성장할 거다라는 게 보였고. 그다음에 주변에 검증을 해봤을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트렌드를 나타내는 기사들을 통해서도 성장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회사를 제가 투자하는 기간을 한 3년이라고 봤을 때 이익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매출액 성장률보다는 같은 수준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일단 가정을 한 번 해볼 수 있고요. 그거보다는 성장률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 15% 정도는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가정해볼 수 있고. 아니면 앞으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최하단으로 가정을 했을 때 성장률이 과거보다는 좀 절반 정도로 떨어질 거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 회사는 3년 정도 지나면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그 정도로 커질 거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조금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업을 경영할 때 보면 매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해서 생기는 매출액이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체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조업체를 가정하면 원재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있지만 매출원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운송비 같은 것도 들고 그런 거를 판간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KG 이니시스가 2007년도에 19억 하던 영업이익이 2010년도에 128억 원으로 양 6배가 성장했는데요. 그런데 동기간의 매출액은 2배가 늘어났습니다. 매출 2배가 늘어나는 동안에 영업이익이 6배가 증가할 수 있었던 거는 이 회사의 매출 총 이익,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 이익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는 매출액이 작아도 필수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물건을 100개 팔아도 인원이 100명이 필요할 수 있고 1,000개 팔아도 100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1개만 팔아도 100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네, 그걸 고정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매출 총 이익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은 매출 총 이익이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았고 판간비가 높았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출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매출 총 이익에서 판간비를 뺀 영업이익 규모가 점점점점점점 가속화돼서 늘어나는. 그래서 사업 규모가 커져도 돈 들어갈 일은 별로 없는. 맞습니다. 그걸 전문용으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를 분석을 했을 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거는 매출이 늘어날 때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딱 맞춰보면 다 알 수 있습니까? 네, 사업 보고서상에 보면 전자공시 사업 보고서에 보면 그 항목들을 분류를 해줍니다,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판간비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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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보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정비 성격을 가지냐. 가변비, 그러니까 변동하는 매출액에 따라서 같이 변하는 가변비의 성격을 가지냐. 그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엑셀로 이 수치들을 적어서 한 5년치를 이렇게 해보면 미래의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에 따라서 이 회사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매출액 성장 시나리오가 아까 전에 매우 빠른 속도, 지금까지 성장해온 속도, 그다음에 지금 성장한 것보다 낮은 속도.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가장 낮은 시나리오로 했을 때도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날 거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300억이 되면 제가 살 때 1,670억 정도로 기준으로 보면 순이익은 생각하지 말고 영업이익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의 PR 한 6배? 대 6배라 해야죠? 그러면 이자율 개념으로 하면 20%가 됩니다. 5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싼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워렌 버핏 농지나 상가에서 보듯이. 그거보다 더 높네. 네. 처음에는 10%에서 장기적으로 이게 수익률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의 농지를 산 그 사례로 비교를 하자면 사업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장기 성장성이 좋았으며 그다음에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유능하고 믿을 수 있냐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초창기에 이 비즈니스 모델이 열릴 때 이 경영진이 선점한 유능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회계 정책을 봤을 때 헛짓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차익금이 굉장히 높다거나 그다음에 비용을 그 해에 다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쌓아가는 걸 무형 자산을 쌓는다고 하는데 그런 행위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말한 네 가지 조건에 딱 적합한 회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 제가 투자를 했고 시장에서 이런 회사를 그러면 알아줄 거냐. 저만 좋다고 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과거에 꾸준히 늘어왔고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하면 그런 식당이 있다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살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시가총액이 더 낮았으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커질 수 있었겠지만 이 정도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던 차트로 봤을 때도 옆으로 쭉 기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 기고 있었다라는 게 항상 똑같은 가격이 유지됐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이익이 적다 보니까 2008년 9년에는 가격의 등락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한 선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어떤 채널 안에 있었던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가격도 굉장히 좋은 가격이었고 그다음에 사업도 성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도 좋았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주가가 빨리 올라가게 만드는 계기가 간편결제 시장. 그런 게 이제 한 2013년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 회사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빨리 가파르게 주가가 올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성공한 투자 사례였냐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거냐는 그 이후에 제가 예상했던 이익이 나왔냐 나오지 않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익이 나왔고 그 성장률도 제가 중간 정도로 생각한 성장률을 따라왔고요. 제가 조금 일찍 판 느낌은 있었습니다. 왜 팔았어요? 그런데 인터넷 쇼핑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무슨 변수가 있었다고 파셨어요? 저는 이름만 하면 좀 그런데 빠지면 다시 살 생각으로 팔았는데 계속 올랐군요. 타이밍을 다시 잡지 못해서 더 올라가는 걸 못 먹었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샀다 팔았다 하면 이게 어려워요. 이게 사람이 팔았던 가격보다 더 오르면 도저히 못 사요. 그거 백화점 가서 지난주까지 세일하던 거 뻔히 아는데 올라온 가격표 이거 살 수 있겠어요? 분명히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못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람 마음이라 조금만 내려주면 내려주면 하다가. 정영진 씨 주식을 사고 나서 한 30% 빠지는 거죠. 사람이 참아요. 올라갈 희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팔고 나서 한 50% 올라잖아요. 못 참아요. 폭발해요. 다시 못 사거든. 기회를 박탈당한 느낌.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본대로 올라갈 때는 엄청 짜릿하셨겠네요. 그렇죠? 최대한 더 많이 샀어야 되는데 최대한 더 많이 사지 못한 게 좀 아쉬웠습니다. 최대한 많이 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충분히 못 사서 좀 아쉬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발견할 때는 느낌이 어땠어요? 되게 사업 보고서 좀 보다가 이 친구들 보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다가 이것저것 알게 됐을 텐데. 이런 회사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출액 영업이 우상량하고 있었는데 어떤 트렌드로 인해서 앞으로도 3, 4년 정도는 웬만하면 성장하는 회사. 별일 없으면 성장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는. PR 10배 미만. 더 낮으면 더 좋았겠죠. 한 PR 7배, 6배? 그랬으면 다 팔고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 그런 회사인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회사들을 당연히 우리 투자자님도 계시지만.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맨날 이런 회사를 찾을 거 아니에요. 다 밝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만. 이때는 2008년 금융위기가 지나고. 그다음에 2012년까지 유럽재정위기 우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미국 신용등급 하락 이슈도 있었습니다. 섣불리 사람들이 못 갔어요. 주식시장에 그렇게 지금처럼 핫한 게 달려드는 사람이 적었었던 시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좋은 가격에 있는 회사가 옆으로 끼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2009년, 2010년에는 이 기업의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09년 영업이익이 71억 원이었는데 시가총액이 1,600억 원대였으니까 그때도. 이거는 이자율 개념으로 하면 PR로 보면 한 20배인데 이자율 개념으로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사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로 좀 유지되다 보니까 사람들 관심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져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작 이게 굉장히 싼 가격일 때는 사람들이 지쳐서 주목을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회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투명 벽돌들이 쭉 깔려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렇죠. 이 회사는 왜 투명 벽돌이 밑에 깔려있냐면 이익이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트 밑에 이거는 제가 좀 손짓으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차트가 옆으로 쭉 있는데 밑에 어떤 투명 벽돌이 해가 지날 때마다 투명 벽돌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밀려 올라가야 되겠네? 그러다가 투명 벽돌이 만나면 투명 벽돌이 그 주가를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투명 벽돌보다 주가가 밑에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6개월? 1년?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까지.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올랐던 경우고 이런 거는 한 3년 정도면 이게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기간에 충분하다. 그런 시간으로 충분하다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3, 4년 보는 이유가 그 정도면 좋은 기업이라면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알아봐도 문제네요. 2007년쯤에 이 회사 스윙 모델을 딱 보고 이때만 해도 인터넷 쇼핑 당연히 늘어날 거고 이 회사는 당연히 네트워크 효과가 있을 것이고. 선점했고. 이때 샀으면 2012년까지 5년을 하... 그때는 PR이 높았고 자연히 이자율 개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자율이 낮았던. 이미 반영돼 있는. 그럴 때는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높은 성장을 할 거로 보이는 회사라 하더라도 그걸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 그럴 때는 사지를 말아야 됩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주식 투자해서 이렇게 돈을 잘 못 버는 분들 몇 유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엄청 잘 그려.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 설득력이 있어. 그런데 결국 계좌를 퉁 쳐보면 돈을 못 벌어. 길목시키를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그 다음날부터 올라. 정채진 프로 같은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제가 이제 시킬 테니까 일단 퇴장하시고. 저런 경우가 많지. 나중에 말씀드릴 실패 사례 그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성공 사례 또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셀바이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유산균 회사는. 이 회사를 처음에 발견한 것은 2011년인데요. 그때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의 펀드가 조성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나오고 나서 이제 샀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유산균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2009년도에 매출액이 158억. 그다음에 2010년도에 182억. 2011년에 233억. 2012년에 259억 원으로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2009년에 47억. 그다음에 2010년에 52억. 2011년도에 57억. 이익률이 대박이네. 네. 이익률이 높은 회사입니다. 2012년에 65억 원을 거두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회사 매출 총이익과 판간비가 그렇게 괴리가 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그렇게 크게 안 나오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성장보다도 오히려 영업이익 성장이 조금 더디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투자를 좀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더라도 매출액이 조금만 늘어도 이익이 확 늘어나는 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파는 대로 남는 거야. 이 시점인데. 이거를 판간비를 분석을 해보면 고정비 성격을 가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변동비 성격을 가지는 게 있습니다. 광고 선전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건 사업보고서를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엑셀 작업을 통해서 해본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숫자를 써보면. 몇 년이니까 불가해? 네. 그걸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고정비 성격은 고정비 성격대로 별로 안 늘어날 거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가변비는 매출액 증가하는 것만큼 늘어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서 그걸 해보면 영업이익이 매출액 성장에 따른 한 3개 정도 시나리오,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 중립적인 시나리오, 다소 부정적인 시나리오 이렇게 나눠보면 대략 그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의 좋은 점은 매출 총이익률이 항상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사업 전략을 제가 봤더니 덴마크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재미있게도. 유산균으로요? 네. 유산균으로. 덴마크가 유산균 원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1등을 하고. 우리나라 회사인데 덴마크에서 1등을 하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국 시장에 적절하게 홍보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홍보를 좀 안 하고 있다가. 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홍보를 2013년부터 사실은 하기 시작했고 12년까지는 아메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OEM을 했어요? 네. 거기에 OEM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매출액 성장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고 국내 시장에서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매출액이 조금 늘어도 영업이익이 확 뛰는 게 2013년, 2014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94억이 되고. 매출은 얼마였어요? 316억입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매출액 408억에 129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2012년도에 65억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29억으로 2년 동안의 2배가 2배 정도 늘어난 거죠. 유진우가 정확히 나한테 이 종목을 얘기한 게 2014년 어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꼭지에서. 그런데 이 회사를 제가 주었고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500억 초반이었고요. 2011년도에. 500억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의 이익으로 봐서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냥 적절한 가격이다. 영업이익의 한 10배쯤인데. PR 한 10% 정도. 그러니까 밀가루나 유산균이나 대한제분이나 셀바 여택이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과거의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고 이 회사 제품이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히 못한 코팅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야 말이야. 네. 코팅 두 번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많이 살아가는 두 번 코팅했기 때문에. 그래서 코팅 잘못하면 또 장에서도 안 녹아서. 끝까지 그냥 나와버리는. 끝까지 그냥 나와버리는. 아무 효과가 없는. 장에서는 반드시 터져야 되는데 그 기술이 애매하다고. 헬리코박터도 죽이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아니에요 이건? 그건 아닌가. 다 받아주지 마세요. 헬리코박터까지 죽이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장이 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제 아이도 장이. 유전이구나. 네. 비교적 안 좋은 편인데 설사 같은 걸 좀 가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먹은 다음에 그런 게 싹 없어졌거든요. 물론 그 다음부터 싹 없어지고 나서부터 안 먹으니까 또 생겼는데 그런 현상이. 계속 먹으란 얘기네. 성량성이 있네. 장이 성량이. 한 번 먹으면.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어느 정도 계속 먹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왜냐하면 1부 1, 2부에서도 얘기했는데 3, 4부에서도 집중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광고일을 좀 받아야지. 그래서 이 회사도 워렌 버핏의 기준 네 가지 기준에 보면 사업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고요. 어떻게 매출이 일어나고 원가가 얼만지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 성장성이 좋았으며 그다음에 제가 살 가격대에 한 10% 이익이 나는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상황이었고. 이 회사의 경영진은 제가 기사 같은 걸로 봤을 때 믿을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 같은 걸 처리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영진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전문가였죠? 네. 맞습니다. 1세대입니다. 바이오 1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를 했고 이 회사도 제가 굉장히 일찍 팔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종받으면 다시 살려고 했는데. 아, 욕심꾸러기. 아니, 통상은 일찍 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뭐 뭐까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먹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정세진 프로는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네. 싸게 살려고 했는데 바로 올라가지고. 그래서 다시 사고 싶었는데 이게 참 한 번 팔고 나면 다시 사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몇 번 쌓이면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팔더라도 분할해서 한 3분의 1 정도만 팔고 3분의 2는 놔두고. 좀 더 가면 그때 또 3분의 1 정도 팔고 그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는 끝까지 가보고 그런 습관이 좀 생긴 거죠. 아, 그게 좋습니까? 뭔가를 살 때 분할해서 사고 분할해서 파는 게 대체로 좀 좋은 편이에요? 그거는 껌껌별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도 분할해서 합니까? 저 살 때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사는 편인데 이게 정말 좋은 회사다. 이 가격이 굉장히 좋은 회사다. 좋은 가격이다. 그러면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네.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몇 년 사귀어보고 결혼하느냐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KG니시스 같은 경우나 이 셀바요텍은 살 때는 거래량이 아주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렸고. 그거는 한꺼번에 살 수도 없는 상황이었군요. 네, KG니시스는 좀 더 거래가 잘 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살 수 없지? 나는 한옥가에 다 사지던데. 아저씨는 천만 원어치 사지. 이 아저씨는 십억 원어치 사는데.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3프로TV와 메리스증권이 함께 만든 주식대학 겨울학기 강의에서 업종 기초교육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강의 이름은 기초교육이지만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다는 뜻의 기초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본기라는 의미의 기초교육입니다. 펀드매니저들도 함께 듣던 업종 기초교육 코스를 여러분도 함께 배워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성공담이 또 남았습니까? 제가 제약회사에 투자한 사례를 여러 가지를 한 5개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러퍼하게 투자 아이디어 중심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정 제약회사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아니요, 아니요. 이미 지나간 거니까. 얘기해도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가 좀 있나요, 혹시? 네,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두 회사들은 제가 투명 벽돌을 이익의 증가라는 투명 벽돌을 보고 산 사례입니다. 근데 제약회사 한 2개 정도는 다른 아이디어입니다. 첫 번째는 경동제약이라는 회사였는데요. 2013년 말에 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꾸준하게 영업이 200억대 중후반 나왔던 회사인데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1500억에서 1600억 정도였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사실 영업이익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PER이 대충 7, 8배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독특한 게 배당 수익률이 그 당시에 한 5% 정도 나왔습니다. 5% 가까이. 그때 은행 이자가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거보다 좀 낮았나? 낮았습니다. 2013년이면 바닥이었죠. 배당률이 5%면 많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회사 과거 실적들을 저는 이제 과거의 한 10년치를 엑셀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에 들어가서 좀 노가다죠. 2011년, 10년, 9년, 8년 이렇게 다 눌러본 다음에 엑셀의 매출액, 매출 총이익, 판간비, 영업이익 이렇게 적어봅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이 회사가 과거에도 안정적인 이익을 냈는지 그런 걸로 검증을 합니다. 1차적으로, 숫자로. 근데 이 회사는 이익이 높은 상태로 꾸준히 나고 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배당 수익률이 그런 상태에서 5% 난다는 거는 이 회사 주가가 만약 20% 빠지면 배당 수익률이 6%가 되고 40%가 빠지면 7%가 됩니다. 6%, 7%는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이고 누군가는 그 배당 수익률을 먹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고 안 들어왔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이익을 내는 회사는. 근데 그것만으로는 올라갈 만한 요인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주가가 상당히 횡보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회사는 주요 약품들이 심혈관계, 소화기계, 내분기계. 그러니까 고령화와 관련된. 고령화, 고혈압.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심혈관계, 소화기계, 내분기계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령화와 관련된 회사였고 일본에 원료의약품이라는 그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밑으로는 배당이라는 투명 계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로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메인 약품들은 고령화라는 장기 성장성 확보하고 있었고 단기적으로도 일본에 수출하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 회사는 발견할 때 주가를 보니까 계속 횡보하고 있고 그러나 PER은 좀 괜찮은 저평가된 수준이어서 그냥 우연히 골라낸 거세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숫자를 보다가 배당 수익률을 보고 제가 발견을 한 거거든요. 배당 수익률을 리스트업을 쭉 하다가 배당이 높은데 이익을 한번 보자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었고. 일반적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돼요? 우리나라 평균 배당률이 2%가 안 됩니다. 1점 후반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 높아지고 있던 추세죠?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높은 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배당입니다. 그 돈 은행에 넣으면 2% 안 나오니까. 네. 그다음에 JW생명과학이라고 이 회사는 제가 2016년 말부터 투자해서 최근에 전략 매도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회사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일단 말씀드리겠고. 왜 사셨어요? 이 회사를 처음에 샀을 때는 이 회사는 JW생명과학은 수익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링겔이라는 걸 만드는 회사인데 기초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아프면 가서 맞는. 일단 설사를 많이 해서 병원에 가면 무조건 맞는. 그 기초수익이라는 게 있고 또 역량수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초와 역량수익 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상장됐을 때는 2016년 가을에 상장이 됐는데요. 그때는 주가가 한 4만 원대였는데 비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진입하기에는 조금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는데. 2016년 예상 매출액이 한 1,300억 초반이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순이익이 한 150억 정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제가 매입한 가격이 한 11배, 12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PR요? 네, PR이 고가격 기준으로.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떤 이유 때문에 샀냐면 해외의 박스터라는 회사에 이 회사가 개발한 3챔버 수익, 역량수익, 위너프라는 제품을 10년 동안 1조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10년 동안 1조 원이니까 1년에 1,000억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 16년 매출액이 1,300억 초반이었으니까 앞으로 1,000억씩 매출액이 늘어난 상태에서 쭉 가는. 최소 1,000억씩은 보장이 되는. 그리고 지금까지 팔았던 링겔이 갑자기 안 팔리게 하겠어요? 고령화 때문에 기초수익 같은 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회사가 3챔버,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 박스터라는 회사는 세계적인 수익 회사인데 이 3챔버 기술이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JW생명과학하고 장기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영업이익률보다 해외에서 판매하는 영업이익률이 더 높을 걸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19년부터 이게 판매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2016년 말 시점에 봐서는 3년만 기다리면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는 한 200억 초반인데 거의 한 400억 중반 이상으로 늘어날 게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뉴욕 대학교 근처에 상가를 매입했을 때 9년만 기다리면 이익이 3배로 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3, 4년 정도 지나면 이익이 2배가 뛸 거다. 그랬던 거죠. 영업 제가 살 때 P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1배, PR 11배였으니까. 몇 년도였죠? 16년 말입니다. 그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4만 몇 천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매수를 했던 거죠. 왜 기억이 나냐면 제가 하는 트위 프로그램에 대표이사를 상장하던 날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관심연구원으로 꾀심히 봤어. 당연히 호재잖아. 계속 빠지는 거야. 1조 원 거래하기로 한 다음부터? 그게 공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을 얘기하더라고. 그 계획은 훨씬 전부터 계획이 빠졌어요. 주가는 혹시 왜 빠졌었어요? 주가는 상장한 회사는 상장하기 전에 투자를 좀 받습니다. 그들의 매물 때문에? 네. 그들의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처음에 했을 때는 가격이 좀 비싸다고 사람들이 느껴서. 공모가가 이제 공모가에서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빠질 수가 있는데 제 지인이 이 회사를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상장할 때는 좀 비싸다고 생각해서 그냥 관찰을 하고 있다가 제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매수 시점 가격이다. PR 한 11배 정도 수준이라면 그냥 9% 성장률에, 이익률에.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PR과 이익률을 얘기할 때는 PR의 역수가 이익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익률 개념은 아닌데 이제 이익률의 대용치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PR이 20%다. 네. 그러면 이익률은 5%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PR이 33배다. 그러면 이익률은 3%. 그러니까 상장 초기에 산 분들도 그 재료를 알고 있었고 성장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단 한 가지 경체진 프로와 달랐던 건 합리적인 가격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네.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아무리 성장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한 10% 정도 이익률은 확보하고 사자. 이런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좀 기다렸는데 덕분에 좋은 가격에 도달했고 이제 최근에는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는데 한 두 배 정도 수익이 났죠. 그런데 판 이유는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시장하고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좀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어가네요. 그러면 어떻게 실패 사례까지 좀 듣고. 듣고 마무리하죠. 할까요? 왜냐하면 계속 성공 사례만 하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체진 프로는 사는 족족 다 수익이 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두 배밖에 못 먹고 판 게 최악의 실패였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 중에는. 두 배 넘어요. 150%예요. 150% 두 배 반. 그러니까 그냥 실패 사례 말고요. 개박살난 사례. 개박살난 사례. 개박살난 사례는 2008년도.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그때 다 개박살하죠? 그런데 그게 혼자 개박살 없어요? 없는 것이죠. 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손실라고 판 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10% 이상 손실을 내고 판 적은 제 기억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팔고 지금 한 10종목 갖고 있는 거 아니야? 50%까지. 지금 안 팔기만 하면 된다고? 물어 뜯기가 살만하네. 아니,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세 명이 너무 우호적으로 해줬다는 평가가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반토막 나서 판 종목이 있거든요. 있네. 2008년도 그런 위기 때. 그나마 들어봅시다. 뭐였어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그것도 현대차를? 네. 제가 현대차에 대한 전망을 좋게 가지기 시작한 게 2007년 하반기거든요. 그 무렵이 어떤 때였냐면 그때는 중국의 투자 붐 때문에 조선주, 철강주 이런 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오르는 때였는데 현대차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계속 절상. 원고였다 이거죠? 네. 원고. 그러니까 원화가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1달러에 900원 밑으로 떨어지던. 우리 인정시어로도 그거 잘 알아요.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 기업인 현대차의 수익이나 매출액이 안 좋았고 그 당시에는 엔저 상황이었습니다. 엔화가 절하되어 있던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일본 차와 현대차의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차이가. 굉장히 커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도요타 사장이 그 당시에 어떤 말을 했냐 하면 현대차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전에는 현대차가 아무것도 아니든 듣보잡에서. 위협적이었구나. 꽤 품질도 이제 좀 잘 만들기 시작하네. 이런 생각을 일본 차들이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 경쟁력이 환율 때문에 없다 보니까 별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매력이 없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현대차에 주목했던 것은 그 당시에 원자바오 총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은 우케우호에서 우호우캐로 전환합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선할 우자에다가 쾌는 빠를 쾌입니다. 빠른 성장에서 우쾌우호 그러니까 호는 질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균등한 성장. 그거는 소비를 의미하거든요. 질적인 성장. 앞에는 투자를 중시해서 국민소득을 가파르게 끌어올리는 게 필요했거든요. 중국은 2000년대에. 그래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호우캐로 바꾼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소비붐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뀔 거다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코엑스의 2007년 여름에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상장 기업들을 모아놓고 설명 같은 걸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외국계 기업의 백인 애널리스트가 어떤 그래프를 보여줬냐면 미국의 인구 천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 그다음에 한국의 인구 천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와 중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를 보여줬는데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비슷한 궤적을 그렸습니다. 국민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러면서 중국이 위치한 상황을 딱 점으로 찍어줬는데 이 궤적이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딱 찍어준 거죠. 중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1인당 국민소득 3,500불인가 4,000불입니다. 그때가 1인당 국민소득. 지금이 한 9,000불 하니까. 네, 맞습니다. 3,500불에서 4,000불에 근접하면 소비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이 백인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사례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 원자바오 총리의 그 생각하고 이 트렌드가 맞아떨어지겠구나. 정체제품은 더블체크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아직도 이름을 잊을 수가 없는데 가톨릭대학의 김기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설명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여행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면 한 4일 정도 가는 여행이라고 하면 그 버스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첫날에 앉은 좌석에 둘째 날도 대체로 앉고 셋째 날도 대체로 앉고 넷째 날도 대체로 앉는다. 사람들은 패턴을 가진다는 거죠. 행동의 패턴. 그렇긴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일본 차의 성장 궤적을 보여주면서 현대차의 성장 궤적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품 품질은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그걸 소비자들이 인정을 못 받고 쉽게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자동차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컨슈머 리포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대차가 상위에 랭킹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 주식 투자자들은 그걸 인정 안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를 2007년도에 했는데 6만 6천 원, 7천 원에 제가 샀는데 2008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그때 강만수 경제부총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환율 정책을 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데다가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주가만 올랐습니다. 전차, 전차주라고 그러면서 그게 현대차가 전차군단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9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제가 9만 원 정도의 절반 정도를 팔고 버텼죠. 나머지는 이제 더 올라갈 거다 했는데 슬금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하더니 제자리에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8월인가 9월에 노조가 노사 분교를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9월 말에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터집니다. 아마 4만 원대까지 빠졌었을 겁니다. 3만 5천 원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최악이 아마 3만 몇 천 원이고 아마 임계점을 넘어간 게 한 4만 원대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비붐으로 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동부증권의 모 애널리스트가 3국의 소비에 대해서 리플리프터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일본, 중국, 한국에 대해서 거기에도 소비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플리프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그런 3가지 계기가 돼서 소비시장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팔 수는 없잖아요, 현대차를. 그런데 현대차를 팔고 제가 자동차 부품주를 샀습니다. 더 많이 빠진. 아니요. 작은 자동차 부품주. 금융위기 거의. 다스는 아니고. 다스가 정체진 거예요, 혹시? 한 5개 회사를 전화를 해봤더니 정확하게는 알려주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판매량이. 현대차를 판 거는 얼마에 팔았습니까? 9만 원대에 팔았다고. 아니요, 반을. 반을 판 거는 3만 원, 7천 원? 거의 최저점에 팔았군요. 네, 거의 최저점에 팔고 그걸 팔기 전에 사실은 현금으로 자동차 부품주를 산 다음에 더 사고 싶어서 현대차를 팔고 자동차 부품주를 샀죠.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더 빠졌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이게 금융위기가 끝나고 3월달쯤에서 어떤 게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소울이라는 차가 있었거든요. 작은 차. 이게 디자인도 좀 독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경차를 많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터졌으니까 비스차는 못 사.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잘 펼쳤습니다. 경차도 아닌 것이. 거기다가 환율이 1,500원인가 1,600원까지 뛰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겼죠. 거기다가 그 상황에 금융위기 때는 엔화가 절상이 됩니다.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엔화와 원화의 갭이 오히려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벨류카라고 인정받으면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 차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가격도 싼데 오타 보니까 정말 괜찮네. 이래 된 거죠. 그런데 그게 4만 원대까지 빠지더라고. 그러고 나서 올라가는데 왜 그게 올라왔냐면 정채진 프로가 얘기하듯이 도요다가 또 그 이후에 대규모 리콜을 내요. 거기다가 현대차가 중국의 내수시장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이고 또 미국에서 마켓시어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그래서 이제 아마 11년도까지 주가가 수직 상승을 하죠. 제 기억은 한 27만 원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런보패 또 실패하고 팔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채진 프로가 그냥 바닥에서 현대차를 던졌다 하면 무슨 신이 이래. 그런데 더 좋은 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발견했기 때문에 현대차를 팔고 자동차 부품주로 해서 현대차로 손해본 걸 다 커버했다는 얘기죠. 부품주는 그 이후에 많이 올랐어요? 부품주가 더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자동차 회사들은 매달 판매량을 공시를 합니다. 그걸 보고도 이 회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가 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빠진 부품주 중에 벤더 업체들 중에 1위를 하는 벤더들은 그 판매되는 거에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회사들 세 개를 그때 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현금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사다가 더 사고 싶은데 현대차보다 이게 더 오를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가격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를 조금씩 팔면서 계속 이걸로 왜냐하면 사실 지금 와서는 그렇게 2008년도 말 2009년도 초에 주식을 산 얘기를 옛날 회고담처럼 얘기하지만 그때는 세상이 망할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였거든. 사실 주식을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지금 2500 수준인데 그때 900포인트 어간까지 빠졌으니까. 요즘 현대차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 현대차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비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투자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차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거든요. 현대차를 그리고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의 현대차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과거 2008년보다는 약간 미지수가 있는데 저는 만약에 금융위기가 와서 엔저에서 엔고로 가고 그다음에 원화가 절하가 되면 원화가 오르면 지금은 일본차 도요타에 비해서 현대차가 못한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품질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안 팔리는 이유는 일본은 지금 엔저고 우리는 원고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2010년 2011년에 비해서 지금 경쟁력이 한 40%가 떨어진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예전에 현대차 한창 잘 나갈 때 2010년도에는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로 안 줘도 팔렸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센티브로 줘도 안 팔립니다. 인센티브로 줘도 그 갭을 채울 수가 없는데 그 인센티브가 전부 다 현대차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계속 이익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인데 환율의 변화가 한 3, 4년 뒤에 온다 그러면 저는 현대차를 살 텐데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고려해야 할 점이 아까 전에 말한 중국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의 변화 그게 현대차가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냐가 관건이고 하나 현대차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점은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별명이 있어요? 네. 제네실수 들어보시지 못했나요? 제네실수요? 제네실수로 저렇게 좋은 차를 만들었다. 제네실수라고요? 제네실수가 제네시스의 별명인데 그래서 그 얘기는 현대차가 지금 중점으로 삼고 있는 게 기존의 일반 브랜드 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그러니까 도요타와 렉서스의 전략을 현대차도 지금 제네시스 브랜드로 성공시키려고 엄청 노래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성공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지금은 저는 판단을 유보합니다. 왜냐하면 엔화와 원화의 차이가 우호적이지 않고요. 첫 번째로 바뀌어야 될 변수고 제네시스 브랜드가 성공한다라는 거를 제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2008년도 9년도에 받았던 그 기회를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저는 공부를 자동차 부품주를 미리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뭐 실패사라는 현대차를 3만 원대 2008년도에 팔았지만 그 돈으로 자동차 부품을 사서 다 복구가 됐다. 복구하고 도망가 됐다. 손실 크게 난 거를 여쭤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금융위기나 이런 걸 차트로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거의 전존목이 10% 이상 빠지는 게 어제도 그렇게 빠졌는데 오늘도 그렇게 빠지고 공포죠. 내일도 또 빠질 것 같고 그 공포를 차트로 본 사람들하고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제가 금요일날 조금 녹음한 걸 다시 들어보고 후회한 게 주식시장은 무조건 어느 때나 오르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긴 안목으로는 경제는 우상향한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라면 주식에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강하게 얘기했던 것 같고 충분히 공부한 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 그다음에 워렌 버핏의 투자 부동산 투자 사례 이런 걸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미의 책을 몇 권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런 걸 충분히 읽어보시고 자신만의 성공 사례를 소액으로 한번 만들어 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라 그렇게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잘 부른 거야. 이런 얘기까지 다 해줬어야 돼. 사실은 그때 우리도 좀 흥분했거든. 특별히 정명진이 흥분해가지고 그다음에 토요일날 팟캐스터 더 이상 때려치우고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주식계좌 만들고 난리 났죠. 오늘 정형인지 다 불어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해차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조금 얘기가 길어지긴 하는 것 같은데 그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정말 나도 생각지 못한 이런 어마어마한 하락장세 폭락장세 이럴 때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큰일 났다. 난 지금 어디 한강 물 구경하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내가 그래도 난 틀리지 않은 뭔가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편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닥일 때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현금이 가지고 있던 힘이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으로부터 배운 게 있는 게 주식시장을 평상시에는 기업에 집중해야 되겠지만 내가 예기치 못한 이벤트가 벌어질 수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빠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외환위기는 봤지만 차트로 봤거든요. 외환위기 때는 정체진 프로가 현업에 없었을 때 차트로만 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도 못했고 그렇게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 공포를 느껴보지는 못했는데 2008년도에는 제가 현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덜했긴 했지만 주식시장 주가들 빠지는 거 보면서 기업들 주가 빠지는 거 보면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운 경험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이 남겨주신 질문을 토대로 직접 전화 연결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주식시장 신과 함께 5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